그리고 패밭 페이스 전문의 러프가 펼쳐집니다 뮤직 스타트! 그때요 다정이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SNS를 켜는데 그게 뭐 뭐 하니? 페이스북 드래그를 하고 드래그를 하고 맨날 좋아요를 기다려 내가 좋아요 누르고 싶지만 내가 좋아요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모르게 좋아요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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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기계처럼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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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그것만 보는 나는 뭐지? 뭘까? 뭘까? 소리 연습을 해야 하는데 좋아요만 기다려 페이스북 페이스북이라고 하면은 아 얼마 얼마 몇 시간 전이지? 아 5시간 전이가 내가 조금 짜증나는 날이 있었어요 그것을 내가 소리로 한번 해보는디 나는 이걸 하러 서울에 왔네 근데 제가 무슨 학교를 다니냐면요 경북대학교를 다녀요 근데 경북대학교에 주원 유해진 이수근이 일방일 촬영한다네 그러니 내가 억울하여 안 억울하여 안 억울해요 진짜 안 억울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관객들과 함께하는 네 배틀이 나를 더 기쁘게 하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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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악은 그럼 이제 오리지널 국악으로 갑니다 뮤직 스타트! 아유 사실은 제가 판성 전공이 아니에요 노래 연기 전공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랩을 듣고 보니까 이 장단에 내가 한번 랩을 해볼까 하는디 어때요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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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에 무통, 단단에 무통, 강아운 통 꽉 타는 거길 통, 길가에 휴지 통, 강박지는 마이타 미친바람 나나 통, 밥통, 물통, 깜장 통 껄통, 꿀통, 작은 통, 미친바람 나나 통해 밥통, 술통, 간장 통, 귀통, 직통, 신경통 최고통, 활통, 다 팔아가지고 풍통, 장기통, 시는 통해 내 두 분의 나와꾼다, 얼씨구 적구나 헤이, 휴지 꺼, 헤이 잘한다 잘한다 아, 호흡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 자, 타운소리 제가 원래 이번에는 타운소리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어디 사람인 줄 아세요? 대구 네, 맞아요, 대구 사람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서울 상경한 것보다 쫙 나열해서 사투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니, 내가 대구로 왔거든 근데 내가 길치야 근데 홍대 입구를 오래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아니, 내보고 찾아오래 그저 지하철 타고 아니, 길치가 못 타고 그래, 찾아가면? 그래, 내가 택시를 탔어 와, 택시 진짜 겁나 느리네 말 한마디도 없고 대구 택시 타봐라 아가씨 어디 가요? 아가씨 지금 서울 갔는데요 아, 아따아 지금 와 그래, 많은 겨 아, 제가 국악을 해서요 지금 이제 공연을 하러 가거든요 아이고, 아가씨 국악해요 참 잘하는 깍지 아니, 이런 마을도 없고 어디 가세요, 선생님 홍대 입구 갑니다 아, 홍대 입구요 홍대 9번 출구로 가주세요 어디요? 9번 출구요 9번 출구 맞아요? 네, 맞는데요 네, 맞는데요 타이버 갑니다